1등급 안전이든 2등급 안전이든 차가 멋있어야지 우리 애기가 다투어 아주 안전한 천시씨의 다른 말 마티스 크리어집 아 좀 아무러나 입자 그러니까 이 스타일을 못 벗어나지 안 벗어요 빨리 그럼 벗겨줘 아주 스타일리시한 천시씨의 다른 말 마티스 크리에이티브 1등급 안전이든 2등급 안전이든 차는 멋있어야지 우리 애기가 다는데? 어? 하이! 아주 안전한 천시씨의 다른 말 마티스 크리에이티브 다 버리게? 응 다 너무 무난해 야 그런 애가 차는 왜 그러냐? 다 풀거야 좋아 아주 스타일리시한 천시씨의 다른 말 마티스 크리에이티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